네, 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를 강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제까지 침묵하시렵니까? 이런 주제인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 개혁 개정에서는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 대한 직역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역사 경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누구인가? 하박국 3장에서 좀 더 다루겠지만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들러붙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내용은 그가 집요하게 하나님께 역사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서를 정의하자면 하박국과 하나님의 질의응답 Q&A를 담은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욥도 하나님께 인생 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욥이 한참 전시대 사람인 게 좀 다행이다 만약에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이 선지자에게는 그 내용을 들었으면 아마 욥이 좀 섭섭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하박국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여하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죽게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외치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라통도 강의를 하면서 한 수강하는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나치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퍼가 크리스찬은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좀 심각한 상황 아니냐 사회에 만연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당연히 크리스찬은 사회 악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 가운데 산상순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분별까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은 하지 말되 분별은 하셔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분별해야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 이 시대의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바르게 중복이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악하다 이렇게 정죄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감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정죄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또 다른 악이 창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신앙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크리스찬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음이 어려운 것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의 문제도 마음이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태도가 더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너무 어두우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목동 쪽에 장례 예배 침례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굉장히 긴 터널 구간이 나왔어요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긴 터널이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터널에서 진입할 때 그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제가 하나의 출구를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이 끝나면 출구가 여러 개 있어서 전에도 제가 그 구간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먼 길이고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간도 없고 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터널에 딱 들어가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전파 수신을 못 하는 거예요 리셋 버튼을 여러 번 눌러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 하다가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갓길에 딱 세워놓고 다시 정상 작동을 해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도 터널 구간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한 20년 전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는 제가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기도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개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적인 영적인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먹구름이 너무 강하게 끼면 그 위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영적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대 전체가 구조적인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무 때나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시즌에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하나님의 침묵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억울해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억울한 일이 있고 불이한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포기해서가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혼자 눈물로 기도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바른 방향으로 공동체가 가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이나 회사이든 교회나 국가이든 간에 사회의 악을 보시면서도 포기했기 때문에 침묵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소망이 없다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때는 바로 징계하고 진노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의 항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조로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 상태를 저는 한마디로 하박국 콤플렉스다 이렇게 명명을 해보고 싶어요 선지자가 볼 때 아니 하나님 이렇게 악이 사회에 창궐해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음이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를 고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정치정자가 아니라 바를정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이냐 요즘 뭐 다원주의 시대에 정치적 올바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올바르신 거냐 하나님이 틀리신 거냐 이거를 논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기록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신문을 한다는 거죠 과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신정론의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시는가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인들을 힘들게 만드시는가 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하박국의 질문이고 두 번째가 욕의 질문이었죠 욕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실은 하박국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니까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주제일까요 실제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영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여기서 소산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요 제니엘렌의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 이런 책이에요 제가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이어서 두란노에 번역을 요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번역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정신적인 영역에서 현대인들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제니엘렌이라는 사람은 이프게더링이라는 전 세계적인 여성 제자와 소그룹 운동 사역의 설립자이고 현재 리더입니다 멤버십만 25만 명이고 제니엘렌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500만 명이 배웠어요 엄청난 영적 지도자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질 자체에도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니엘렌이 받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집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향 교회니까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거기 참석자들에게 여러분 사탄과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션 강의를 마치고 끝나고서 로비에 나가서 저자 사인회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하고 환담을 나누다가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시작할 점에 송도님들이 다 본당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로비에 서 있는데 한 여자가 다가오더니 제니 앨런에게 나즈막한 목소리로 내가 너를 해치우러 왔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이제 멈추지 그래 제니 앨런이 너무 놀래갖고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장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멈춰 그래서 뭐 거기 책에서는 누구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미국은 사탄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그런 집회가 있는 걸 알고 이제 찾아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이 시작해서 앨런이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바깥의 저 로비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아까 그 여자죠 정말 너무나 놀랐지만 그래도 교회 직원들이 있으니까 제재하겠지 그런데 비명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가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영상, 조명, 음향 굉장히 큰 대형교회였는데 직원들도 놀란 거예요 우리가 주전력뿐만 아니라 보조전력도 있는데 보조전력까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여러분 아세요? 집회를 하는 경우에 목회자들하고 스태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 시스템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앨런이 그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였지만 그 다음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공포심 때문에 새벽마다 깨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고린도우서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생각의 영역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찬들조차도 오늘날 우울과 분노와 불안증과 근심 걱정과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원수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등지고 어떤 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세상에 공의를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렇게 떠나는 결론이 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니 앨런이 말씀 붙잡고 일어난 것처럼 하박국이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정신적인 공격이 전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정신의 영역에서의 영적 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표적인 종교적인 신앙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회는 역행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비리와 부정부패도 심각하고 젊은 세대의 절망감도 크고 빈부의 격차도 심해지고 가정마다 그렇게 범죄가 살인죄 또 치사, 상해, 성폭력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가 인간이 아무리 정의를 외칠지라도 정의를 외치는 그 인간의 마음 자체가 정의롭지 않으면 이거는 국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왕과 관료들이 나서서 정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망을 가장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악의 창고라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2021년 최첨단 도시문명의 총화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나서서 그 일을 하면서 공의를 무너뜨린다면 아무리 미래사회 비전 제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악의 창고라는 사회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위태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언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에 심판을 주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침묵하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질문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이게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줘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다른 나라를 보라는 건 세계 정세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6절에 바벨론 사람들 개혁 개정에는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거였어요 그들을 일으켜서 열방을 징계하시고 예루살렘을 징계하실 참이었어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는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남유다가 20대 왕까지 시디기아 때 무너지는데 18대 여우야김 왕대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는 이미 예배는 타락했고 도덕은 붕괴했고 왕의 학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에 손을 펼치셔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미 이때부터 포로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힘이 정의가 된 민족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표범보다 빠르고 늑대보다 사나운 자들이 전 세계를 덮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개가 달린 표범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도 표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사람은 나보폴라살이죠 그런데 그가 니누에를 함락시키긴 했지만 아수르를 전부 다 접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너부간네살이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한판 승부 전면전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집트를 끌어들였다고요 고대의 최고의 강국 중에 하나죠 이집트와 아수르가 손을 잡고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라 소아시아 쪽에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에 있는 리디아라는 왕국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왕국이 합세를 했어요 4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4개 왕국의 연합군이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하나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1대 4로 싸웠는데 바벨론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을 접수하고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가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도 와서 1차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도 사실은 뭘 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박국이나 아니면 우리들이나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징계하실 때는 팬데믹이 지금 전 세상을 징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그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의 항변이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3장까지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박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나랑 비슷한 과의 사람이다 하여튼간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호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셨는데 한마디 이런 방구를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바로 순정을 하죠 오늘날 교회에 하박국 같은 사람이 성도가 하나 있다 그럼 목사님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또 순장님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설교한 대로 좀 그냥 아멘하고 순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선악관은 왜 만들었느냐 선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 되냐 뭐 이런 질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저래 의심이 많은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하박국 같은 사람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저술가로 아주 탁월했던 필립 랜시입니다 필립 랜시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 Jesus we've never known 우리가 뭐 예수님 맨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 이런 정말 명조들을 남겼거든요 필립 랜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썼어요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읽어보세요 젊은 시절에 그가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성경이 왜 이렇습니까 질문하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미국 교회도 그렇더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워낙에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왜 안 믿고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고 그렇게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필립 랜시가 교회에서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교회를 나오고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질문해 보면 거기서도 박대를 당하고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딱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라통독이 통독 강의를 할 때마다 수강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저도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라고 해도 한 80% 정도는 질문 안 하세요 그냥 이게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수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십몇 주를 진행하다 보면 끝까지 질문을 하시는 하박국과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반갑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 그 목사님 바쁜데 피곤한데 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냐 제가 그 수업의 방향을 이미 설명해 드렸는데도 어떤 조장님들은 저희 조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세요 왜 그거를 말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게 놔두셔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하박국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하박국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죽이는 시대에 그걸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냥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되지 내 교회만 평안하면 되지 이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지라도 하나님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성도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에 하박국이 나타나도 미워하지 마세요 내보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박국이 사람에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는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통도 강의할 때마다 꼭 시작할 때 성도님들에게 따라 하시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질문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답을 듣겠지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매달리면 사람의 도움을 받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잖아요 이 하박국서 강의를 하는 동안 물론 시대에는 영적인 터널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하박국처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난제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 제게 임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 거짓이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 가운데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인본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박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고 진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짜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시대 가운데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찌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물질이 더 좋다고 쾌락이 더 좋다고 자기 가족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인간이 도저히 인륜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고 거짓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서 창조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원주의가 진리인 것으로 이야기하니 아무것도 답이 없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가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모습에 빠진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원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세상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일어나 하바꼬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는 영성의 사람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